리얼브로입니다. 리얼브로는 자그마치 2007년도에 창단돼서 국내외를 넘나들며 연평균 100, 200회 쇼케이스랑 축제, 기업, 뮤지컬 등의 작품활동으로 비보이와 힙합문화 발전과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팀입니다. 신나는 무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함께 외쳐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리얼브로 하면 여러분 브로! 자 활짝 끼고 브로! 그렇지 다시 리얼! 한 번은! 마지막 리얼브로 하면 나옵니다. 마지막 리얼! 브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2023년 꿈이 이루어지는 신촌동 문화축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자리가 조금 비어있긴 하지만 네 빨리 오셔서 앉으셔도 되니까 네 리얼브로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편하게 착석하시고요. 자 바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브로 멤버들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오케이 첫 번째 멤버 들어가겠습니다. 리얼브로의 터프가이! 연습한 대로 박수 한 번 주시고요. 박수! 리얼브로의 콜리부터 가겠습니다. 네! 리얼브로! 리얼브로! 콜리브! 에너지! 파워! 요!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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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어릴브로 탑가이! 오! 첫 번째 친구는 비보이! 콜리입니다. 오! 오! 오케이 박수 크게 한 번 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멤버는 리얼브로의 제간둥이! 네 얼굴부터가 재밌는 친구! 크게 박수만 달라는 뜻입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비버 에로! 오케이! 고! 비버 에로였습니다! 세 번째 치고 나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비버의 얼굴! 후딱! 끝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버! 비버! 아돌! 턴크! 턴크! 비버의 아돌! 턴크! 비버의 아돌! 비버의 아돌! 비버의 아돌! 비버의 아돌! 2024 신촌동! 신촌 4동 비전 선포시! 신촌동 문화 출제! 여러분들은 지금 리얼브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얼브로의 세 번째 멤버! 비버의 아돌! 프리즈! 오케이! 더 크게 호응! 비버의 아돌! 리얼브로의 얼굴! 네 번째 멤버 초대였습니다! 네! 리얼브로의 진짜 얼굴이죠! 네! 동영상은요! 바로 저옵니다! 아까 그 호응 어디갔습니다? 리얼브로의 리얼브로의 다섯 번째 친구를 리얼브로의 귀염둥이! 호응 크게! 자 큰 박성으로 하셨습니다! 비버이! 예예اذ!!! 오, 예! 이렇게 두섯번째 멤버까지 인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축하공연 첫번째 팀이니까 뒤로도 더 많은 팀들이 있을까요? 앞에 빈자리 편하게 오셔서 착석하셔서 오랫동안 긴 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